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본 건 없는데 저는 어차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에 대해서 외국과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한국에 늘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볼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외국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?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? 가진다고 해야 되나? 얼마 전에 올림픽에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세계적으로 좀 이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문화는 너무 편중되었다고 해야 되나? 다른 쪽으로만 편중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. 다른 소소한 것들에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건강 쪽에서는 홍보를 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화려하고 이런 흥미로운 쪽으로 외국에다가 외국에 소개를 하는 방향이 아무리 건강 쪽에는 맞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 좀 더 정감 있고 이런 쪽에 그런 건강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게 알려지면 조금 더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좋은 일을 보내고 좋은 일을 감상하려고요.